안녕하세요. 부산 경남 차량용 그늘막 사이드어닝, 루프탑 캠핑, 하드탑 텐트 장착, 전문점 김해 카트유입니다. 이번 시공거는 올 뉴 카니발 아이 리무진, 차박 캠핑용 사이드어닝 장착 및 어닝 텐트 설치 완료 영상입니다. 사이드어닝 제품은 피아마 무광 블랙 어닝이며 어닝 텐트는 패밀리 카라반 어닝 텐트입니다. 하이리무진 차량은 하이루프에 구멍을 뚫어 장착하므로 복원이 안되기에 신중하게 생각해서 장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이드어닝 장착권은 난이도가 높은 작업으로 노하우와 경험이 많은 카트유에 방문하셔서 안전하게 장착 시공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사이드어닝은 반자동으로 혼자서도 쉽게 펴고 접고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그리고 사이드어닝에 호환되는 패밀리 카라반 어닝 텐트인데요. 설치 완료된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차박할 맛 나겠죠? 사이드어닝과 어닝 텐트 장착 설치 시공문에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카트유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